안녕하세요. 지지타짜 안교수입니다. 카나리아바이오 역시나 이 종목에 대해서 너무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영상 끝까지 시켜봐 주시고요. 이 부분을 오늘 라이트하게 찍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각은 일요일 4시 5분입니다. 카나리아바이오를 좀 보게 되면 특징적인 상황이 나와있을 겁니다. 뭡니까? 특수관계인의 매도를 동반할 거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자, 볼게요. 어떻습니까? 카나리아바이오가 지금 투신이 8만 3천주 매수가 들어와있죠. 그쵸?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기타버브인의 매도가 이게 바로 카나리아바이오의 특수관계인 세종메디칼 이게 매도가 나온거에요. 그리고 공매도는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작전주긴 하지만요. 얘네들걸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두 번의 매도가 이어나죠. 근데 전환가액의 조정이라는 부분이 나올겁니다. 자, 뭡니까? 4천원짜리, 5천원짜리의 이런 전환사채를 4,100원까지 낮추겠습니다. 라는거죠. 자, 이 뜻은 뭡니까? 자, 이들의 의도는 결국은 이날 19일날 단등을 줄 수 있는 날 세종메디칼은 얼마에 팔았죠? 예, 가격이 나와있었잖아요. 자, 봅시다. 얼마에요? 2,200원대에 팔죠. 1,580원에 팔죠. 자, 봅시다. 2,200원과 1,580원 1,580원에 판다음부터는 주가의 급락은 없죠. 자, 이겁니다. 이게 어느정도까지는 와있다. 지금 9%에 지불해서 8%까지 끌어내리긴 했지만 이들은 분명히 무용성평가에 대한 부분이 이거에요. 어, 더이상 이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거에요. 자, 왜 그러냐? 자, 카나리아 바이오의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영상을 끝까지 켜봐주셔야 됩니다. 자, 2,700억자 1조원 넘는 회사인데 카나리아 바이오 M 이라고 있죠.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되죠? 거래가 자, KOTC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해드릴거에요. 계속 이렇게 빠지죠. 점으로 얘는 상장폐지가 될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들고 있었던 회사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헬릭스미스죠. 헬릭스미스의 지분을 매각합니다. 이때 이 종목도 역시나 뭐죠? 임상 실패가 나왔죠. 쉽게 말하면 암호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물을 주입해보고 양물을 주입해봤는데 특이한 점을 느끼지 못하더라. 프라시버 효과 어떤 심리적인 효과만 발생되더라. 이거죠. 결국은 얘네들은 고가에 팔고 이 돈은 어디로 넘어갔다? 첫번째 예? 맞아요. 이겁니다. 거기서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카나리아 바이오를 여기까지 빼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이 주주가 누군지를 드러내지 않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CFD입니다. CFD 들어보셨죠? 혹시 라더견 사태 임창정이 관련되어 있다. 점점점점 쪼마갈 때 이 상품은 실제로 주주로 임명이 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10배의 레머리지를 가지고 오르다에 베팅할 수 있고 급락한다에 베팅도 할 수 있어요. 상품이 좀 특이하죠. 자 급락한다도 되고 빠진다도 베팅할 수 있어요. 여기서 빠지기 위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그러면 이들은 언젠가는 상환을 해야 돼요. 왜 이게 지분 구조가 드러나지 않냐면 CFD라는 상품은 원래가 내가 주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위로 만일에 이 공매도를 상환하면서 주식을 사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지를 등장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공매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언젠가 삽니다. 그 자금을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냈죠. 그리고 세종메디칼은 어떻게 됐죠? 이 부분 그렇죠? 이 부분 주가를 짓누르게 하는 요소로 발생된 거죠. 주가를 가만히 있는다고 빠집니까? 임상의 데이터가 안 좋아졌으면 쩜쩜쩜 가야죠. 근데 요 부분에 쩜에 CFD 그리고 세종메디칼 여기서 끝날 거를 세종메디칼에 한 번에 더 매도를 등장시키면서 주가를 끌어내린 거죠. 얘네들은 단 한 번에 총알을 가지고 이틀 동안은 급등을 시킬 거예요. 자 이 급등일은 여러분들 자 제가 이 사실 저 20년 동안 펀드매니저 했었고요. 15년 동안 스타펀드매니저 상 받았고 천억을 운영했었습니다. 후배 녀석들이 왜 이런 영상을 계속 찍냐 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 개인들 도와줘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데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볼을 차는 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현금 좀 보유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좀 많이요. 자 지금 뭐 보니까 연금대출 무슨 대출 담보대출 받아서 지금 주식을 사신 분들 꽤 있더라고요. 자 상당히 나이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 카나리아 그리고 평당가 수량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보유연금이 얼마나 있는지 까지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유는 이 거래일은 하루에 세 번의 거래를 해야 돼요. 이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자 이렇게 카나리아 평당가 수량 현금 보유를 상당히 나이 있는 전화번호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문자로 어느 어느 날에 세 번의 거래를 해야 됩니다. 라고 보내드릴 거예요. CFD 상환이 들어올 겁니다. 각 증권사를 통해서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날은 죄송합니다만 휴가를 내든 시간을 좀 비워놔시기 바랍니다. 그 총알을 가지고 마이너스 한 30%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어요. 변동폭이 엄청 클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를 뭘 인식해야 된다? 얘네들이 아까 지분 매각했던 1500원대 그쵸? 그리고 아까 2200원대 이 부분을 공략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움직일 때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아무런 해결 방안이 없어요. 제가 지금 올해 54세인데 아마도 지금 끝나서 제 영상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저보다 연령대가 정말 많으신 분들이 영상을 봐요. 그만큼 정보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이 작전의 시나리오를 모르고 지금 손실권에 와 있다는 거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게 최소한의 손실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각 증권사 임원들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CFD 상환 즉 다시 환매수 다시 사들여야 되는 날짜가 있어요. 그것도 역시나 만기라는 게 있거든요. 상당히 나이 있는 전화번호로 카다리아 수량 평당가 그리고 보유된 현금을 보내주세요. 만일에 현금이 없고 기타 다른 주식을 들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주식을 몇 주 들고 있고 이런 걸 보내주세요. 평당가부터. 그걸 좀 처분해서라도 이거는 일단은 왜냐하면 다른 주식 팔았다고 해서 손실 덜 난 걸 팔았다고 해서 갑자기 상환가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는 손실폭을 축소하고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웬만하면 여러분들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현대사료라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난수함을 치른다고 했죠. 저런 사실은 무리하게 발행했죠. 빚 빚 빚 그렇죠? 원래 삼상이라는 거는 자체적으로 진행해서 이제가 성공 사례가 없어요. 그만큼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이런 전철을 밟을 수 이와 유사한 사례가 몇 개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보유한 것 중에 만일에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가진 몇 개 30개 종목을 정리해놨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들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2, 3월은 상패의 달이기도 하고 사업 구조를 무리하게 바꾼 건 항상 안 좋습니다. 자 볼게요. 이런 기업들 보세요. 작년에 핫했던 테마가 뭡니까? 리튬이죠. 에코프로와 금량의 주가를 보고 소방기업이 갑자기 리튬한다고 합니다. 전환사체 발행했죠. 주가의 말로는 이렇습니다. 하이드로리튬 어떻습니까? 교량을 만드는 달을 만드는 애들이죠. 리튬한답니다. 전환사체 발행했죠. 결국 30배 끌어올리고 이렇게 되죠. 사업 구조를 떡볶이집 하는 애들이 갑자기 대형병원을 한다고 하면 의심을 하라고 했어요. 의사라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자 하나 더 EV 첨단 소재 이게 뭡니까? 액트죠. 갤럭시 휴대폰 부품이에요. 결국은 똑같이 리튬한다고 해서 이런 말로가 있죠. 자 경계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테라사이언스 실하다 바다에 리튬이 있다 없다 결국은 이런 말로죠. 전환사체 그 다음 라이트론 뭡니까? 5G 업체죠. 갑작스럽게 리튬 몰디브젠 광산 채굴권을 합니다. 결국은 이렇죠. 리튬 포어스 어떻습니까? 차트 똑같을 거예요.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유한 거 지금 혹시나 보유한 종목들 중에서 제가 혹시나 까나리아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지금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부분을 알아야 되죠. 반드시 받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유하신 다른 종목들도 이런 사례가 나올 수 있을까 걱정하셔야 됩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대응가격 보도되지 않은 자료는 이미 나왔죠. 세종 메디칼에 대한 지분 구조가 나올 겁니다. 라고 미리 경계해 드렸어요. 그리고 유사 사례 가능성 후보군 이거 받아가십시오. 상당히 나이 있는 전화번호로 아까 말씀드렸던 카나리아 평당가 수량 그리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현금을 얼마 보유하고 있다 해야 전략이 달라져요. 그리고 기타 다른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종목을 처분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종목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되길 희망합니다. 지금 작전주를 다룰 때는 작전인들 머리통을 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끌려다니시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카나리아 카나리아 바이오 M이라는 회사가 만일에 어쩔 수 없이 상장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상관없어요. 수직 계열화가 아니에요. 지분만 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국은 추가적인 어떤 악재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잘 생각해봅시다. 그때 되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때까지 주식을 보유하지 맙시다. 이유는 얘네들은 또 이 CFD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를 짤 수가 있어요. 헬릭 스미스를 고가에 매도했던 자금으로 어떤 구조가 생기냐면 공매도를 쳐버리게 됐을 때 상장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몇십원 몇백원 하는 그 가격으로 사서 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몇천배의 수익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일단 손실폭을 줄인 상태에서 나옵시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정상적인 종목으로도 우리가 거래에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안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산업군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있었던 제주반도체 봅시다. 가만히 누워있던 종목들도 AI 산업 이게 발달되게 되면 이렇게 10배 오를 수 있습니다. 자 이스트소프트 뭡니까? AI 시장이 지금 개화되는 걸 아시죠? 산업군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오르죠. 플리토 뭡니까? AI 인공지능 번역 이렇게 오르죠. 오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끌려다니지 말아야 그래서 그렇게 좋았던 과거의 에코프로 작년에 정말 좋았잖아요. 어떻습니까? 이차인지 이게 바로 산업군입니다. 에코프로 BM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종목을 보면서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코프로 BM 아무리 좋은 것도 시장의 업종을 벗어나서는 있을 수 없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시장의 뭐죠? 맞아요. 이렇게 업종만 맞아 떨어지면 급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됐습니까? 자 그리고 사실 별로 제가 일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 이 방은요 제가 펀드벤션 생활을 그만두고 경제 연구소를 만들어서 금융권에 어떤 자료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펀드벤니저 애널리스트 좀 한숨이 나오네요. 펀드벤니저 애널리스트 출신들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 제가 이 방에 이렇게 개설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자 여러분들 이 텔레그램방 링크 주도 보내드릴게요. 자 이 부분 오늘 나왔던 것도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기억에 쇠퇴돼요. 그쵸?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저도 공부하기 위해서 만든 방인데 합참이 지금 동해 미사일 쐈죠. 기술주의 악세 됐죠. 자 이렇게 쭉쭉 해서 올려드리는데 몇 분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를 보유하신 분들은 답이 없잖아요. 사실 손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AI AI 계속 말씀드렸는데 유니케스트 제주반도체열의 급등증 이렇게 하듯이 자 봅시다. AI를 제가 계속 외쳤습니다. 이 부분 절대 팔고 나와라. 정말 힘든 분들만 제가 이 방에 몇 분 이렇게 초대를 해드렸는데 AI 그쵸? 그리고 이 부분 정치적인 부분도 큽니다. 여기 나왔죠. 샘 올드먼이라고 하는 AI의 아버지 연세 회동이 있습니다. 국내에 와요. 이게 큰 이벤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매크로 데일이라고 해서 중국 성탄가격부터 시작해서 시장에 대한 종목을 다루기 전에 시장 산업 업종을 보고 거래하자는 겁니다. AI 계속 AI를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올해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AI입니다. AI AI 보시죠. 이거 한 3년 정도 됐어요. 저 혼자 이제 이렇게 자 봅시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시장보다는 2, 3분 정도 더 빠를 겁니다. 정보가 AI 계속 AI 이야기하죠. 대법원 AI 쭉쭉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AI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AI AI 하죠. 그러면서 제주반도체 이야기도 하고 자 이 부분 여기서 까나리아 바이오 올해 부분 바로 올려드렸죠. 오전 9시 31분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 빠른 속도로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여기도 AI 계속 AI 이게 바로 시장 산업 업종을 아는 방법이에요. 빠른 길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보게 되면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연준 의장의 이야기에 따라서 증시는 휘청휘청 될 수 있잖아요. 금리를 인상하는지 통계라는지에 따라서도 그리고 산업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AI 산업 반도체 산업 이찬지 산업 이쪽은 안 좋아지고 이쪽은 좋아지고 있죠. 이 부분은 시장이 분명히 신호를 준다는 겁니다. 이런 거래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 연말까지는요 아닙니다. 6월까지는요. 6월까지는 반기 넘어가기 전까지 여러분들 지금 투자한 게 1억인데 지금 1,500만원밖에 안됐다. 2천만원밖에 안됐다 하더라도 1억 더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특급 종목을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거 가능하시겠어요? 절대로요. 왜? 자, 봐요. 누워있는 주식들도 업종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면 이걸 테마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자, 반드시 여러분 해법이 존재합니다. 상당히 나아있는 전화번호는 카나리아 흐량평당가 그리고 예 보위 현금 그리고 보유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보유 종목을 보내주십시오. 혹시나 사연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연을 좀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말은 제가 지킵니다. 여러분들 일요일날 힘드시겠지만 자, 꿋꿋하게 우리 한번 이겨내 봅시다. 아마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됐죠? 자, 오늘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